그래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는 중앙 시험 문제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어떤 물질이 있는데 바로 열량이 얼마냐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열이 얼마나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자 1 . 뭐에 비해서 비결입니다. 그게 양이 얼마나 돼 m 질량이에요. 곱하기 온도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열량이 커지겠죠. 그래서 q는 c 곱하기 m 곱하기 delta d다 라는 문제이고요. 현존하는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바로 기본 문제 형식으로 보겠습니다. 15도씨 어떤 기름이 있습니다. 100g이. 그러면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15도씨 100g. 야가 100g이에요. 100. 뭐 단위 적을까요. 그램. 이고요. 야를 8천 여러분 뭐라 하든가 8천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천 줄. 8천 줄. 야가 필요한게 칼로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8천 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줄은 1의 단위인데 이것도 열량의 개념이 됩니다. 우리가 뭐 1 칼로리는 4.2 줄이다. 뭐 이런 이야기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1 칼로리는 4.2 줄이다. 이만한 열. 그래서 여러분 열량 소위 초콜릿 같은 걸 먹으면요. 일 할 수 있어요. 일을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량 되게 많은 라면이나 이런 거 먹으면 몸에 해롭죠. 일은 하긴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 근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만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시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식 그냥.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8천 줄의 열량을 얻기 위해서는 온도는 몇 도가 되어야 될까요. 자. 야는 온도. 야를 물었네요. 야를 물었어요. 자. 델타 t 가요. 삼각형을 델타 라고 했습니다. 델타 t 인데. 야는 지금 현재가 15도씨라 할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x 빼기 15 할게요. 그만큼 차이 이 말이죠. 이건 분명히 15보다 더 클 거에요. 그런데 야 c 가 있습니다. 이 c 가 비열이죠. 비열이 뭐라 되는 거면. 단 비열은 2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로리를 안 되어 있어 있겠네. 이러면 줄. 왜. 야 가 줄 되어 있어요. 줄 되어 있겠지. 퍼. 그램. 도시. 이렇게 1그램을 1도씨에 올리는데 2라는 열이 필요하다. 2줄이라는 열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위를 적었습니다만. 이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야를 구하라. x 를 구하라. 야는 도시에요. 그러니까 야를 놔두고 넘기면 되겠죠. 그런데 산수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럼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단위는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 8000 는. 뭐 다른건 단위는 다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되어있어요. 2 곱하기 100그램의 델타 t. 그냥. 지금 풀이처럼 그렇지 않게. x 빼기 15.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야만 구하면 되잖아요. 야를. 그럼 야를 구하려고 하면. 야 값을. 어떻게 하면 되죠. 이 값이 200인데. 나누어 주면 되죠. 시험 문제 1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 잡아놓고 이럴게 아니고. 이게 넘겨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200을 나누면 됩니다. 그럼 계산기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얼마. 8000. 나누기 200. 는. 하면 답이에요. 그럼 야 값이 얼마나면. 40 나누어요. 야 값이. 나누기 40. 40은. 이거죠. 야 값이 뭐다구요. 40이래.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5는 이 줄 넘어가면 더하기 맞아요. 그럼 답은 얼마다. 55. 이렇게 되겠대. 55. 맞아요. 55. 예. 답보세요. 55 되겠지.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현존하는 문제 중에서. 바로 q이꼬르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가. 에. 했는 값이 뭐다구요. x 이꼬르 55다. 여러분 풀이. 옆에 안 적어도. 요거 한쪽으로 넣어도. 괜찮겠죠. 그죠. 과장님. 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